다들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 내가 신호하면 나 세 발만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라고? 미쳤어! 개소리하지 마! 미쳤어 개소리하지 마! 했잖아요 선생님? 잠깐 시간 좀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선생님에게 그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 I know he got his own I know he got his own 212번 선고 212번 선고 나오지 않으면 끌어내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야 나 나가면 너 고소할 거야 이 개새끼야 제가 잘못했어요 돈 꼭 갚을게요 나가면 뭐가 달라? 어차피 나가도 생 지옥이야 이 씨발 bruh 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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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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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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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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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